파탄을 만들어온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. 이 알 수 없는 부패, 비리, 비선들에게 돈을 준 기업들은 최저임금 10원 올리는 것도 반대해놓고서는 수십억을 바쳐서 노동계약과 우리 삶의 파탄 등 온갖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. 우리 이런 정부, 이런 계약들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성남 민심이 지금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으로 모였습니다. 전국에서 수많은 곳에서 촛불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.